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의 사장한 친구 슈퍼키드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허책입니다. 와우, 반가워요. 제가 옆방에서 작업실에서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뭔가 쿵짝쿵짝거리는 게 많았었거든요. 어떤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. 누군가 하면서 딱 보니까 와, 2년만에 돌아온 우리 메이다리님께서 지금 앨범을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이번에 곧 연애 끝이라는 노래로 선공개곡으로 먼저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그 연애 끝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사랑해 주면 내년 1월 달에 내년 초에 그 새 앨범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연애 끝, 여러분 메이다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정말 어렵게 컴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쉽지 않게 컴백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밀어주셔야지 더욱더 열심히 더 먼 길, 먼 점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